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술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기초 디자인, 발상 표현, 사고의 전환, 그다음에 기초 소형, 기초 조형, 창조적 표현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고의 전환하고 발상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많아지는 게 이제 기초 디자인. 어떤 학교는 기초 디자인 하나로만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주 완벽한 소멸력, 관찰력을 기반으로 한 소멸력이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서 힘들어해요.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기초 디자인이나 기초 소형을 굉장히 꺼려하는 게 그 기초를 처음에 잘 안 닦아두는 학생들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 인물이 요즘 대세죠. 예전에는 정물, 수채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물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동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물, 수목단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체 소며로만으로도 대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물과 그다음에 정물 이렇게 같이 혼합형으로 내는 대학도 드물게 있습니다. 조서 같은 경우에는 주상 소조나 아니면 주제가 있는 주상 소조, 또는 이체조형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다른데 상황 표현이나 칸마나 스토리보드 이렇게 있는데 드물게 발상 표현으로 디자인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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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